1장 8품사의 기회를 시작하면서 2장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3품사를 살펴보는 장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기 위한 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대명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영어공부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2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예문이 한 번에 무리없이 잘 해석되시나요? 만약 잘 해석되지 않다면 관계대명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거의 99% 생략됩니다. 관건은 이 생략된 목적격관계대명사를 파악하고 주절과 관계대명사절을 구분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을 구조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에서 주어동사와 주어동사 사이의 명사절 접속사 넷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듯이 구조에 의해서 이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 역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독해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또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구조가 바로 주어동사, 동사, 동사 구조입니다. 다음의 의문을 보시죠. 영문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동사를 빨리 찾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the people이 주어죠. 주어 다음에는 뭐가 와야 하나요? 동사가 와야 하죠. 그런데 주어, the people 다음에 동사가 아닌 주어, we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예요. 그렇다면 동사도 두 개 있어야 하겠죠? we 다음에 visited, 그리고 yesterday 다음에 were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주어와 동사들을 각각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또다시 주어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개의 주어 사이에서 한 번 끊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앞에서 다시 한 번 끊어주면 됩니다.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죠. 괄호 부분만 해석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어제 방문했다. 그런데 괄호 부분의 문장은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어제 누구를 방문했다는 것인가요? 타동사 visited의 목적어가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앞에 있는 the people입니다. 이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흔히 선행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절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the people과 we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나요?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hat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that이라고 하면 명사절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해석은 괄호 안에 관계대명사절이 주절해 주어 the people을 후치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의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방문했던 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런데 이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해도 독해 문장 속에서 이 구조의 문장을 봤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작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채로 영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몇 개의 문장들을 영작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재는 블로그에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시고요. 다음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세요. 영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영작을 끝낸 후에 시청해 주세요. 다 영작하셨나요?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영작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들 영작합니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문장 맨 앞에 내가를 주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장 맨 앞에 내가가 주어라고 한다면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 맨 끝에 오니까 의사이다가 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네가 의사이다가 주된 의미가 되는데 제시된 문장과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죠. 이 문장의 주어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의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로 한정히 주고 있죠. 따라서 네가 좋아하는 형용사적 요소입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형용사적 요소가 전치수식을 하지만 영어는 후치수식을 해야 해요. 특히 이 경우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치수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 the man 뒤에 you like가 뒤따르고요. 뒤이어서 is a doctor를 써주면 됩니다. the man you like is a doctor 한국어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에 해당하는 수식어구가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반면 영어는 반대로 이렇게 후치수식을 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한다고 할 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주어 the man 다음에 동사가 와야 하는데 동사가 오지 않고 대명사 you가 오죠. 이때 you는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무엇일까요? 대명사 I, we, he, she 등과는 달리 you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you가 보호라면 주어인 the man과 equal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르죠? 따라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you를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you가 목적을 하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죠?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타동사와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앞에 타동사도 없고 전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목적어도 보호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you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like 또 동사 이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주어사에서 한번 끊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한번 또 끊어준 다음 1, 2, 3, 4의 순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괄호로 묶은 관계사절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하세요. you like, 네가 좋아한다.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죠? 누구를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타동사 like의 목적어가 없어요. 이 목적은 어디 있나요? 바로 수식받는 명사, 즉 the man입니다. 이 경우 the man과 you 사이에는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또는 that이 생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은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분석해서 해석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시된 단어들을 참고해서 다음 문장을 영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이다. 혹시 이 문장을 I want all is your happiness 라고 영적하신 분 계신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복이다는 말이 안되잖아요. 따라서 all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all I want is your happiness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관계사절 I want를 괄호로 묶어주고 주어 all을 후치수식하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all과 I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책이 도서관에 없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the book I ne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다 없다는 비동사를 이용하니까 the book I need is not in the library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 문장은 시제의 주위에서 영적해 보세요. 그녀가 어제 요리한 음식은 매우 맛있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음식이죠? food 또는 dish를 쓰면 됩니다. 특정한 음식이니까 정관사 너를 붙이고 그녀가 어제 요리한 음식이니까 과거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매우 맛있었다는 거니까 첫 번째 주어 the food와 두 번째 주어 she 사이에서 끊고 첫 번째 동사 cooked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was 앞에서 끊어줍니다. 관계사절이 주어 the food를 후치수식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괄호로 묶은 관계사절 내부는 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뭐가 불완전한가요? 타동사 cooked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사라진 목적은 어디에 있죠? 관계사절 앞에 the food입니다. 그리고 the food와 she 사이는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의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죠. 내가 가장 관심있는 과목은 영어이다. 영작이 다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나셨으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영작이 다 끝난 후에 시청해주세요. 다음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것으로 영작하셨나요? The subject I am most interested in is English.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는 전치사 in이 있느냐 없냐의 차이예요. 사실 한국어 해석상으로 보면 전치사 in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있는 과목은 영어이다. 한국어로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이 없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찍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절 내부는 문법상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절이 되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보면 관계대명사절의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절은 될 수 없고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관계대명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번 문장의 경우 관계사절이 interested로 끝나는데 interested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2번 문장은 전치사 in으로 끝나는데 이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목적격관계대명사절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11강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그때 전치사의 목적어가 계속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1강에서 Sally is afraid of snakes를 예문으로 들어서 전치사의 목적어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문장을 이용해서 목적격관계대명사절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은 뱀이다. 이 문장은 The animal Sally is most afraid of is the snake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관계사절 Sally is most afraid of는 전치사 of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주어 The animal을 후치수식하고 있고 The animal과 셀리 사이에는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문을 이런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The subject in which I am most interested is English The animal of which Sally is most afraid is the snake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받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전치사 역시 장소의 전치사일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외열로 전환시킬 수 있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매우 더러웠다.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생략한 형태로 먼저 영적해보죠. 영적이 끝나셨나요? The hotel we stayed in was very dirty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The hotel과 w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That 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The hotel in which we stayed was very dirty 이런 형태가 되죠. 이때 Which 대신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The hotel이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장소의 전치사일 경우 어디어디에라는 의미로 쓰였죠? 이럴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dirty 이것이 바로 관계부사의 개념인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문법들이 대단히 까다롭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법들이 도대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니 관계부사니 선행사니 이런 문법들이 한국어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사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영어에 이런 문법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법들 덕분에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장 팔품사에게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세요. 관계부사에는 where 이외에도 when, why, how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만 더 영적해보도록 하죠. 톰이 대화하고 있는 소년은 내 사촌이다. 이 문장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영적하면 the girl, tom is talking to, is my cousin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문장에 주어 the girl과 관계대명사절에 주어 tom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who, whom 또는 that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영적하면 the girl to whom tom is talking is my cousin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치사 to 뒤에 who 또는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whom을 써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영적 연습을 해보셨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문장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Most of the energy we use every day comes from fossil fuels. Fossil fuel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말합니다. 해석이 잘 되시나요? 이 문장을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의 형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일단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Most of the energy가 주어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해요?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또 주어 we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가 두 개니까 동사도 두 개여야 합니다. Most of the energy와 we 사이에서 한번 끊고 첫 번째 동사인 use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인 comes 앞에서 한번 더 끊은 다음 관계사절 we use everyday가 문장에 주어 most of the energy를 수식하는 형태 즉 1, 2, 3, 4의 순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온다. 해석이 한결 편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The mechanical energy moving objects have is called kinetic energy. Mechanical energy는 역학 에너지, kinetic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역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 문장의 주어는 역시 문장 맨 앞에 명사 The mechanical energy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moving objects, 움직이는 물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have, is called, 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죠.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는 이렇게 동사들이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서 해석해야 할지 보이시죠?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Most of the electricity people use is produced in power plants and carried by power lines to homes, office buildings, and factories. 다 해석되셨나요? Most of the electricity가 주어, people이 다시 주어, 동사 use, 그리고 is produced가 연달아서 뒤이어 나옵니다. 다 해석하셨나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전선에 의해 가정들, 사무실 빌딩들, 그리고 공장으로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절 해석에 좀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은 독해 문장에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감을 잡으셨을 때 꼭 독해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꼭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